전기차 시장 전망에 어둡습니다. 수년간 급증하던 전기차 판매량이 2023년 들어 감소했고 구입의 향은 더 큰 폭으로 하락하며 수요의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사활적 가격 경쟁으로 업계 판도의 재편이 불가피합니다. 자동차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 인사이트가 앞으로 2년 이내 새 차 구입 의향이 있는 32,671명에게 원하는 연료 타입을 묻고 지난 6년간의 결과를 비교했는데요. 향후 2년 내 새 차 구입 의향자가 원하는 연료 타입은 하이브리드, 가솔린, 전기차, 디젤 순이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전년 대비 7%포인트 뛰어오르며 이제껏 부동의 1위였던 가솔린을 제쳤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상승했지만 1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이브리드의 강점인 연비 효율성과 친환경성이 입증된 데다 전기차 인기 하락에 반사 이익도 받습니다. 가솔린은 3년 만에 반등했고 디젤은 오랜 하락세를 멈췄습니다. 2023년 유일하게 하락한 것은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구입 의향은 2020년까지 4에서 5%대를 유지하다 2021년 18%로 껑충 뛰며 디젤을 제치고 3위에 올랐습니다. 2022년엔 25%로 큰 폭 상승해 가솔린과 하이브리드를 턱밑까지 추격했으나 2023년 급락하며 차이가 다시 크게 벌어졌습니다. 전기차의 하락분을 하이브리드, 가솔린, 디젤이 나눠가진 셈입니다. 자동차는 소비자에게 최고가 최고 관여의 특수한 상품입니다. 지난 몇 년간 전기차 구입 의향의 급등과 급락은 매우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이는 열광적으로 환영받던 상품이 어느 순간 갑자기 외면받게 됐음을 보여주는데요. 이런 극적인 변화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음이 분명하나 소비자 관점에서의 주된 원인은 가격, 비용, 안전성으로 보입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의 초고속 성장과 해외 진출이 가격 전쟁을 촉발했으며 전기차 가격은 싸지고 있지만 운용 비용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비용은 별 부담이 되지 않으나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과 관련된 시간과 심리적인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충분한 인프라가 제공될 때까지 기다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화재, 급발진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구입을 망설이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는 화재 위험성을 감안해 2023년 10월 전기차를 신종 재난 위험요소로 지정했습니다.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2020년부터 3년간 3.1만 대 7.1만 대 12.4만 대로 폭증하다 2023년 10.5만 대로 감소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0% 줄어든 수치입니다. 여기에 2023년 7월 조사 시 소비자 구입의 향이 더 크게 하락한 것을 감안하면 올해 전기차 수요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컨슈머 인사이트는 수요가 줄 뿐 아니라 국내외 업체 간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이다. 가격 외에도 상품, 기능, 인프라, 서비스 등 전 측면에서 사활적 경쟁이 벌어질 것이고 소수만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며 글로벌 테스트베드로 여겨지는 한국 시장은 더 실험적이고 역동적인 적자 생존의 장이 될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 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트럭 버프를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